1부 마지막 순서로 2022년 IWS 방송 전국 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박여진 가수님을 초대해서 대상으로 받은 사랑의 사기꾼 불러드리겠습니다 왜 세상을 믿을 수 없나 이것도 거짓말 저것도 거짓말 너만 사랑한다고 모두 대놓고 흔들리고 떠난 거짓쟁이야 사랑은 무슨 장난이더냐 사랑의 사기꾼 나 같은 사랑 필요 없어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알콩달콩 내 모든 걸 주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착한 그런 사랑 사랑이 사랑이 배려해요 오오오오오 왜 세상을 믿을 수 없나 이것도 거짓말 저것도 거짓말 나만을 사랑한다고 모두 대놓고 흔들리고 떠난 거짓쟁이야 사랑의 사기꾼 사랑의 무슨 장난이더냐 사랑의 사기꾼 너 같은 사람 필요 없어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알콩달콩 내 모든 걸 주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착한 그런 사랑 사랑이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이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고 사랑으로 огр분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고 오늘 Really Self bliss 사랑을 받았 empower 사랑을 받고 사랑의 사기꾼 감사합니다.